시켰지? 이거만 쓸게 이거만 열 개만 내꺼 렌즈통 어딨어? 4등기통 응 5등기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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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도 조금 더 내가 다 잡아야 돼 아까 여기 빼놨는데 분리 아 얘도 얼룩은 없으냐 내가 빼놓은 거는 다 생각있어서 떠났겠지 회사니까 슈가도 있고 회사를 다니자 시행회사 일단 240까지 놀다니까 아 210 210까지 놀다니까 그리고 불을 대면은 220까지 저거는 다행히 안 모여 그가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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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